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가을이야기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 갈대와 음악, 음식이 함께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열린축제로 개최됩니다.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순천만,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맛있는 정원, 춤추는 갈대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셰프의 디너 이체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깊어가는 가을 순천만 갈대축제가 추억을 더해드립니다.